성균관 상담소를 오픈한 것은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담소를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6월 몰고사를 보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움 속에서 대부분이 나는 국어가 안 될 거야 라고 좌절하거나 포기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히말라야 한 번이라도 올라 본 친구 없죠 저는 히말라야를 한 번 올랐고 그 다음에 한 50개국 정도를 배낭령에 갔다 왔는데 제가 그렇게 배낭령을 떠나고 히말라야를 오르는 것은 저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고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제가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6월 모의고사 때문에 충격을 받고 힘들었다면 히말라를 오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성균관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채팅창에 들어온 친구 일단은 이경민 친구 역시 반갑고 정연수 친구도 굉장히 반갑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우찬 친구도 반갑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역시 여러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끝까지 한 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렵다고 하는 수능의 히말라야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중간중간에 돌발 우리 성균관 과거시험 문제가 나가니까 그 문제들 잘 맞춰서 여러분들 좋은 선물 많이 받아가길 바랍니다 자 선물의 종류도 굉장히 많으니까 꼭 응시하시고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우리 궁금증 모두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홍은지 친구 의상을 칭찬했는데 이 의상은 바로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배우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지금 우리 외모는 좀 다르지만 옷은 똑같다는 거 외모 지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여러분들 수시로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골라서도 해결해 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공통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고 설명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역시 우리가 과거시험 문제도 나가고 그래서 어떤 질문에도 어떤 답을 할지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채팅창에 어떤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 질문 중에 하나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조영윤이라는 친구 지금 채팅창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질문만 남겨놓고 또 이거 안 보면 서운한데 어쨌든 들어왔을 거라고 보고 한번 제가 고민이 뭔지 한번 다 같이 우리가 들어보고 아 저거 내 고민인데 라고 생각될 때 아마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고민이 바로 뭐였냐면 오늘 6월 국어 비문학에서 멘붕이 왔어요 아마 다들 그랬을 겁니다 중간에 글이 안 읽히고 정보량이 많아서 A는 B 다 잡을 생각도 없이 글자 따라가기에 바빴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번 6월 같은 글에서 빨리 A는 B를 다 잡고 쭉 읽어 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A는 B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일단 A는 B부터 설명하고 가볼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 A는 B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서론을 봤을 때 이 서론의 역할은 본론에 뭐가 전개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상담소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나는 서론은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라고 한다면 수능날 국어 잘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서론을 잘 보고 A는 B라고 했을 때 B에 해당하는 게 본론의 전개 내용이고 전개 순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전개 순서대로 읽어 나갈 때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나와도 어떻게 전개된다는 걸 미리 알고 읽어가기 때문에 문장만 따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써 큰 틀 안에서 핵심을 선별적으로 잡아서 읽어가고 있는 거죠 정연수라는 친구는 제 얘기를 벌써 공감하고 있는데 제 얘기에 공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구의 질문에 공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6월에 비문학에 뭔가에 지금 고민이 있었고 힘들었다면 지금 잘 들어보면 됩니다 핵심은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분명히 비문학 읽는 방법을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 방법은 지금처럼 서론을 보고 서론의 범위대로 읽어간다라는 거고요 정보량이 2개 이상이 나온다면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차피 우리가 비문학이 세 지문으로 줄었다는 거죠 비문학을 세 지문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 지문당 차지하는 시간의 비중을 늘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읽다 보니까 문장만 쫓아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핵심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이게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론을 잘 잡아서 본론을 읽어나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본론을 읽으면서도 이 단락의 첫 문장이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맞춰서 읽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만 따로 읽거나 내용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뭐가 나올지 이거는 두 개니까 서로 비교하니까 앞에 상대라고 말했으면 이건 절대겠네 이런 식으로 알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채팅창 이렇게 썼는데 서론을 잘 읽어도 본론이랑 결론의 내용 많으면서 서론 내용이 가물가물하다 이런 말이냐면 너무 많아서 가물가물하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서론에서 범위를 잡았을 때 우리가 본론을 읽어나갈 때 내용이 가물가물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론을 읽어나가면서도 본론에서 각 단락의 핵심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비문학은 읽기 원리가 있는 것이고 그 읽기 원리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대부분이 비문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문장을 따라 읽으면서 그때그때 이해하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공부한 것이 혹시 나와서 그 지식으로 문제를 풀려 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문학이 중요한 거는 비문학이 중요한 거는 지금 보다시피 이번에 화법과 장문도 어려웠어요 화법과 장문이 어려웠는데 화법과 장문도 결국은 비문학이고 또 보세요 문학도 보기가 주어지는데 그 보기 내용은 비문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비문학 질문을 읽지 못하면 이제는 국어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없고 이 비문학 읽기 능력이 없으면 일단은 시간 내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문학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잘 보세요 비문학 읽기 원리를 이제 알겠어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익혔다고 한다면 분명히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놓고 기출문제를 봤더니 서론이 이렇게 나오네 그럼 본론은 정말 이거고 핵심 문장과 단원이 이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론을 봤을 때도 본론이 헷갈리고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당해하는 거예요 근데 정보량이 많더라도 결국 잘 보면 논리 구조 속에서 호응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글쓰기 논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친구들은 낯설지만 분명히 이렇게 글 읽는 방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론 보는 방식, 과학 글쓰기 방식, 예술 글쓰기 방식들이 다 있어요 특히 과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과학 글쓰기 방식들을 읽으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기 연습을 하라 이겁니다 자 우리 이제 질문창에 이런 게 왔어요 논술이랑 비문학 같이 공부해도 되나요? 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논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논술이라는 것은 정답이 존재하는 거고 특히 문과 논술은 글 읽기 능력을 물어봐요 결국은 제대로 글을 읽었을 때 정답을 찾는 거지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이나 여러분의 배경이 실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문학 글 읽기가 안 되는 친구들은 논술도 안 돼요 백날 연습하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글을 잘 읽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제가 글을 읽을 때 알려주는 방식은요 그거대로 제가 읽는 거는 제 실력입니다 미안하게도 수능 날은 여러분이 읽어야 돼 제가 대신 가서 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 비문학 읽기 연습 방식을 바꿔야 되고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읽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실전 연습을 많이 하라고 추천드리고 실전 연습의 문제는 바로 비문학 기출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